박세인 저 또 왜요? 왜? 너 이번에 너무나도 나쁜 짓을 했어 아니요 아니요 친구를 좀비로 만들어? 그건 제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지역에 올 일이에요? 당연하지 너는 지금 지역 체험으로도 부족해 지금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용서는 해주는데 지옥 체험은 하고 가야 돼 으악 제발요 지옥말랑이 거래로 가라 으악 뭐야 진짜 지옥말랑이 거래잖아? 짜증나? 뭐야 백설하잖아? 박세인 너 나를 좀비로 만들었지? 나 너 알아 안다고? 그래서 벌 받고 있잖아? 지옥에 왔잖아? 박세인 너는 여기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어 진짜 왜 그래요 저한테 알겠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해줘서 고마워 화해의 의미로 저의 말랑이 거래 물품은요? 이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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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진득볼이잖아? 저건 느낌 좋은데 그럼 전 이거요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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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내 쪽 다 있어야 되는데 한 쪽 없어서 이상하게 돌아가지? 어? 한 쪽이 없네 응 그래서 뭐? 잘만 돌아가는구만 승인? 응 그래 승인 나도 승인 어? 이게 뭐지? 여기 하나가 더 있잖아 우와 이게 잘 들어간다 어? 여기 네 개가 더 있어 길게 만들 수 있어 이제 우와 우와 더 재밌게 됐어 좋지요 우와 잘 들어간다 뭐야 심지어 여러 개가 생겼잖아 짜증나 내 찐득 뭐야 이거? 응? 찐득볼이 터졌잖아 야 너 일부러 터진 거 거래한 거지? 뭐? 터졌어? 내가 갖고 있었을 때는 터지지 않았었는데 뭐야 이 사기꾼 너 지옥가야지 지옥 혹시 너가 지옥에 가서 터진 게 아닐까? 뭐라고? 정말 지옥에 있어서 터진 거잖아 짜증나 다음번에는 저는 너랑 색파비 재밌잖아 우와 귀엽다 저는 이거예요 당근파비필통 당근파비필통 어? 새악기인데 필통 너무 필요하잖아 난 승인 나도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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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우와 노란색 너무 귀엽다 좋지요 오? 어? 뭐가 들었잖아? 오? 오? 우와 너무 예쁜 학 열쇠고리다 학이다 학 뭐야 저 속에 학이 들어있었어? 내가 봤을 땐 없었는데 우와 학 열쇠고리 너무 예뻐 어? 천국은 하나라도 덤으로 추나보지? 아! 짜증나 내꺼 안에는 뭐가 들었나? 뭐 안 들었나? 들어 있네 뭐라고? 천국 노래자랑 꿀뚱? 야 너 죽을래? 난 노래 잘해 무슨 소리야? 나 아무 말도 안했는데 지풍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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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정말 비줬는데 지풍야 지풍야 나 정말 비줬는데 나 정말 비줬어 제발 그만 짠 뭐야 이거 어? 구멍났잖아 야 너 이거 뭐야 이렇게 구멍난 걸 봐라? 이 사기꾼 내가 그런게 아니라 너가 만지다 뜯어진 거겠지 이런 불량을 거래하다니 너 지옥 가야되는 거 아니야 지옥? 이 사기꾼 박세인 너는 오늘 지옥 급식까지 먹고 갈래?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볼 수도 있고 너무 좋지요? 응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지옥 말랑이 거래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